네. 1월 15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는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 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전 원장께서 모르는 게 없고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현안을 다 여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더풀. 네. 지난주 히트치고 가셨죠. 원더풀. 그 영상 워낙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요. 아마 원더풀과 원더풀의 차이를 잘 아실 것 같아요. 김장 아직 못 아신 분들은 해남에 배추. 굴. 전복. 그리고 김장 안하고 사잡수는 분들은 이맑은 김치. 꼭 사잡수 . 네. 원장님 오늘 이거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세요 이게요. 동백아가씨 아시죠. 이 노래를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신대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상에서 아메리칸 파이나. 아메리칸 파이나 아시던데. 네. 2023년 스타일리시한 인물. 동백아가씨. 좀 더 크게 불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이 동백꽃이 해남완도 진도에 많이 핍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해남 화산면 자치위원회를 갔더니 그 노인 여성분들이 이 동백꽃을 만들어 가지고 기념식 에 납품을 해요. 하나 달아줘.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예쁘네요. 좋아요. 그런데 이미자 선생의 동백아가씨를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한 분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어제 완도를 차고 갔더니 주사랑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데 그 성도들이 나중에 식사하면서 이게 완도꽃 이래요 동백꽃이.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환영받는데 오늘 기왕 한번 서울에서 찾아 했더니 제 얼굴은 안 보고 다 이 꽃만 보는 거예요 동백꽃.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현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3당 속도가 너무 빨라요 원장님 좀 빠른 척 하는 거지 뭐. 안 빨라요 그거야 뭐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 항상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당이 투쟁만 하잖아요. . 민생이나 남북관계나 민주주의는 지금 실종이 됐는데 하기 때문에 신당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항상 그런 게 있다. 그렇죠. 항상 크죠. 그리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양당은 공천투쟁이 시작되고.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신당은 막 합친다 어쩐다 하니까 언론의 조명을 봤는데 유독 언론들이 좀 신당을 많이 키워 주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양당에 대한 실망도 있겠지만은 새로 나왔으니까 잘하라고 그러겠죠. 네. 잘하라고. 그런데 지금 내일 또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하러 가신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사이에 일종의 기싸움 이라고 할까요 서로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있는 그림도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건데 저는 이준석 신당과 특히 적극적으로 이낙연 신당에서 함께하자. 그리고 소위 세 분 원칙과 상식 이분들은 같이 하자. 이런 걸로 모아질 거예요.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은 이준석 신당은 플러스가 되고 득표에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득표에는 네. 득표. 아 득표요. 표를 넣는 데는. 그리고 이낙연 신당은 플러스 될 것도 없고 마이너스 될 것도 없다. 그렇게 봐요. 왜 이준석 신당은 플러스가 되느냐 첫째.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늘 얘기 했잖아요. 스펙터람이 넓어요. 그러니까 적의당까지 폭풍 흘러가니까 진보세력의 거두인 이낙연 전 대표를 끌어안는 것은 플러스가 되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준석 신당은 영남 신당이란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구에서는 국회의원 7만원 가면 몇 푼 몇을은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다 부장판사 경찰청장 장관 차관들만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의 상징. 그 tk에서 진보의 상징적인 호남 인사하고 통합을 했을 때 표를 주겠느냐. 저는 안 준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상에는 플러스가 되지만은 득표상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낙연 대표야 플러스 될 것도 없고 마이너스 될 것도 없어요. 하면 좋지. 그렇지만은 호남에서는 안 나오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저하고 똑같은 견해를 오늘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지금 하바대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들어왔는데. 책을 내셨죠. 네. jtbc의 인터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잘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잘 안 될 거면 결국은 폭 인가요 각자기를 걷게 되는 건가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통합은 아니더라도 낮은 단계의 연대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선거연합 정도. 그렇죠.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니 정치구단이 모르시기 어떻게 되세요. 다 알면은 10단이지. 아니 좀 보기엔 어떤가 싶긴 한데 우선 선전에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됐든 참 보세요.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도 해야 되고 대통령 후보도 하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나요. 그건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한테 함께 나가면은 나는 대표나 대통령 후보를 하지 않겠다 했지만은 이준석 다른 분들한테는 그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정치구단이신데. 제가 10단이 그래서 10단이 못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그걸 왜 가죠. 왜 정치하죠. 국회의원도 출마 안 하고. 왜 하죠.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리가 있던 집이 너무 낯선 집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창당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하게 가장 강하게 반대도 하고 비난도 했지만은 이렇게 헤어졌으니까 가서 잘해라. 그러나 우리가 속담에도 이 우물물 마시면서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침 뱉고 간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마시는 거예요. 자기 친정에 욕하지 말고 우리도 나간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하도록 빌어서 정권교체 를 할 때는 다시 만나자. 저는 그렇게 기약하고 싶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보세요. 만나야죠. 그거는 희망이고 가능성.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네. 저런 거 봐요. 두고 보세요. 민주당 상황이 바뀌었을 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진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신당과 잘 안 될 것이다.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렇죠. 어디 출신이고 어떤 스펙트럼과 이념적인 걸 가지고 있느냐. 지역은 가지지 않지만. 당 출신. 아니 정체성. 예를 들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크지 않아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위원장은 굉장히 거기서는 차이가 클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오히려 포용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까지도 함께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만약에 구정치인처럼 이렇게 계산해서 합종연행하고 뭘 주고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원칙대로 그러한 정치를 넓게 진보세력까지 품으면서 보수를 표명하면 나는 한국의 케네디가 될 것이다. 그런 충고도 해 줬어요. 네. 한국 케네디 저희 지난주 댓글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댓글에서는 시청자들이 비난할 수 있지만 또 저는 저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시사인 팁이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가 살짝 예고해드리면 다음 주에 그래서 저희 박지원 원장님과 이준석 대표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 대화를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콜라보레이션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나온대요? 네. 다음 주 월요일날. 잘 됐어요. 와중에 양 교수님이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예전에 박지원 안철수가 지금의 이낙연 이준석이니라고 하시는데 약간 반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예전에 박지원 안철수. 뭐 저는 반성하고 저 때는 내가 귀신한테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잘못 갔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하지 마라. 내가 나가보니까 축구가 고프더라. 더 중요한 것은 이낙연 전 대표나 박지원이 존경하고 따르는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당 지켜온 민주당 여기에서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으로 투쟁해서 꼭 정권 교체하라는 민주당을 왜 떠나느냐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태 굉장히 중요한 충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가 해봐서 아는데. 그럼요. 해봐서 아는데 박지원의 해봐서 아는데인데요. 그런데 왜 벌써부터 사실 대선은 한참 남았잖아요 원장님. 그런데 왜 지금 이 연합의 조건에 있어서 대선 출마 불출마 이야기가 물론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원칙과 상식과 나누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재작년부터 한 게 이번 4월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남지 않았나요? 한참 남지만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험한 꼴 당할 것이다. 지는 태양의 권력에 줄을 서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dna는 순종 복종이거든요. 줄을 잘 쓰는 dna가 있고 민주당은 저항하고 싸우는 dna가 있는데. 다음 주 이준석 대표한테 좀 이 반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글쎄. 이준석 대표도 저하고 방송하면서 이건. 인정하셨어요?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떠오르는 태양으로 가면 그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 또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태원 참사도 만약 특별법을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건 진짜 비정한 인간도 아닌 일을 하는 건데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관련 보도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시단을 하고 있다. 글쎄요.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굉장히 누더기법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나 그 유족들이 많이 양보를 한 거예요. 이 법안을 통과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세월호법 같은 것은 가족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함되잖아요. 가족 출산한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는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양보해 줬다고요. 이 법을 통과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비정한 정권이죠. 비정한 대통령이죠. 그러나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계속 보도를 보면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편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을 듣고 안 듣고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 당신만 얘기하고 또 당신이 얘기한 것도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바꿔버려. 그러니까 몰라요. 와중에 또 댓글 굉장히 많이 오늘 들어오는데요. 박지원 의원님 그래도 예전에 목포 파도소주방에서 한턱 쏘신 거 감사했습니다. 저 파도소주방이 원도심에 있는데 아주 맛있어요. 진짜 찐팬이신가 봐요. 양 교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실명을 밝히세요. 여튼 대선 불출마라고 하는 게 쟁점이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총선이 끝나면 바로 대선 모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당은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먼저 있고 당이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미국 정치하고 좀 다릅죠. 미국은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나오지만은 우리는 김대중 밑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릅죠. 그런데 여튼 지금 제3당들끼리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대선 출마 불출마 이런 게 좀 협상에 좋은 모양새는 안 되게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아까 한국 케네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구정치인처럼 그렇게 밀실해서 이합 집사는 야마하지 마라. mz세대가 바라는 대로 깨끗하게 해라. 그런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사실 그렇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 제1성이면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정치 싸움하는 정치 이거 분열하는 정치를 개혁해서 잘하겠습니다. 여야 협치가 안 되고 있는데 협치 일을 해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재명 민주당 골로 가요. 그런데 제 일상이 뭐예요. 이재명 민주당 운동관 투쟁하겠다. 이건 말이죠. 이건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과거를 지향하는 검찰총장의 취임사 같이 하니까는 틀렸죠. 딱 그러면서도 지금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는 여기는 내가 초등학교를 다녔다. 정치적 고향. 이해창. 전 총재가 대통령 후보가 고향이 10개가 된 거예요. 그때 그랬나요. 연구 지역을. 여기다. 저기다. 딱 그렇게 하고 다녀요. 보세요. 야구 저도 국에 가요. 저도 야구 좋아해요. 그런데 92년도인가 7년도인가 찍은 사진을. 맨투맨 티셔츠요. 199이 쓰여 있었습니다. 찍은 사진을 마치. 롯데가 마지막으로 우승했던 해를 기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었죠. 아니 글쎄 그런데 코로나 부산 문재인 정부에서 하천당 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본인은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2007년 8년에 갔었고.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나처럼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직 거긴 정치 1단도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에이 뭐 구상 유치하지 마 지금 원장님 그러면 대선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는 대선 출마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원칙과 상식 1부가 그런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니 그것은 저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관계가 없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낙연 정치인은 이낙연이 하고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하고 박지원의 정치인은 박지원이 하고 국민의 지지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대통령 이낙연 지금 우리 당도 아닌데 하라 마라 그런 권리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잘되길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원칙과 상식과 나누지도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어요. 나누었는지 안 나누었는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싶네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네 뭐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각 당의 공천 상황도 이제 막 굴러가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이철규 의원께서 인재영입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도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옛날에 경찰 정보국장 하실 때 정보국장 전에 총영 때부터 잘 알죠. 그런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해서 윤회관이 되고 사무총장도 하고 또 간 두고 나서도 인재영입위원장 또 공동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하고 또 공관위원도 들어가니까 굉장히 뭔가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쇼인 것 같아요. 쇼. 실제로 이철규 공관위원이 공천에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최근에도 한 번 식사를 했는데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직통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손발을 맞춰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총장으로 얼마나 같이 맞춰봤어요. 어떤 수사를 같이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맞는 말 같아요. 이철규 공관위원은 그냥 사치품처럼 하나 놔두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은 내가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방은 내가 이끈다. 그래서 저것도 잘못된 말이다. 공천은 공관위원들이 당은 비대위원들과 함께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해요. 딱 검찰식에 소초등 사투리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의도 문법 여의도 표준말 사투리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구상 유치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그러면 왜 들어가신 거예요 공관위원회? 왜 들어가셨대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아니 그런 것은 모르죠. 들어가기 전이니까.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쩌다 찐년이 되셨대요. 찐년이긴 하시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에이 하셨던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아니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선배인데 너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 뭐 물어보죠. 또 남당에 남당에. 그럼 무슨 이야기 나누셨어요. 밥이 맛있다 이런 이야기. 다른 이야기 했어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연휴 안 하셨어요. 참새가 그냥 방학간 지나갔겠어요 제가 갖고 들렸다 갔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오늘 사실 제가 만났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경향신문에서 그걸 알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식당에서 여기도 식당에서 무슨 보는 사람이 다 많겠죠. 그래서 또 그걸 거짓말하면 안 되길래 만나기는 만났다. 무슨 말 했냐. 그건 말 못하지. 그러나 정치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럼 주로 만나시면 정치하게 말고 뭐 하래요. 정치인들끼리 만나면. 아닌 얘기도 있다니까요. 아닌 얘기도. 완도풀. 다음에 완도로 휴가 와라. 김장 안 했으면 해남 배추 사다 해라. 김장 안 해 먹고 사 먹으면 해남 이맑은 김치나 놀부김치 사 먹으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무튼 보시기에는 공천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과 결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50명의 대통령실 용산 사람들 차관들 나왔는데 그분들이 좋은 데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행정관 몇 사람은 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민주당도 시끄러울 거고 국민의힘도 시끄러울 거고 공천 때는 시끄러운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반발해 가지고 제3당으로 가면서 사실.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준석 영남신당에서는 중진들이나 현역 의원이 물갈이 되면 이준석 신당으로 가겠죠. 그럼 이준석 신당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을 수 있네요. 저는 그래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하고 기호도 3번 되고 국고보조도 받아서 돈도 생긴다. 선거할 돈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당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저는 가겠죠. 물론 민주당에서도 공천이 안 되는 사람들이. 탈당하시면 갈 수도 있잖아요.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또 이낙연 측에서도 호남에 2, 3등 나는 지금 여론조사를 거기는 4번이나 했기 때문에 광주 전남은 되게 알아요. 그분들에게 더 공천을 안 주니까 우리 당으로 와라 하는 그런 오파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가겠죠.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뭐가 차이길래 민주당은 없을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영남에 의석수가 많잖아요. 60여 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역 물갈이가 우수수 될 때 현역들이 가지만 호남은 홈베이스가 이낙연의 홈베이스가 호남인데 거기에 그런 지지가 없어요. 지지가. 그래서 저는 이준석은 영남에서 일정 부분이 있지만 이낙연은 호남에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하면 가지는 안 갈 것이다. 이준석이 왜 손해나는 짓을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다음 주에 나누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김문동 전 의원도 이제 출마선을 했었잖아요. 오늘 출마선을 했대요. 네. 반가우시죠. 잘못하니까 했다. 그럼 많이 잘했어요. 그런데 공천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모르죠. 내가 무슨 국민의힘 공관위원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김우성 의원이 공천받아서 꼭 당선돼서 저랑 함께 정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대개 보면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김우성 대표 박지원 대표 때까지는 정치가 살아있었다. 여야가 협치를 했다. 그렇죠. 협치를 했다. 그런데 저는 자꾸 그래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여당 대표인 김우성 대표가 나한테 쳐주더라. 그러니까 야당은 명분을 갖고 여당은 신리를 가져서 협치가 됐는데 지금은 아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는 전직 대통령도 한 번도 안 만나는 이런 세상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그럼 김우성 대표 만약에 그 지역에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특히 검사 출신이셔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가 나무탕이고 박성근 비서실장도 제가 조금 아는데 모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 그분이 검찰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법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나무 코가 석자예요. 나무 코가 석자예요. 알 수가 없어. 완도풀이신데 어떻게 석자이십니까 아니. 저도 해남 완도 진도에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네 번 다 1등을 압도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월화수목 오늘 내가 어제 저녁 자정 넘어서 해남에서 서울에 도착해 가지고 새벽부터 지금 다섯 번째 방송을 하는데 그러시니까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8시부터 또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내려가 나서 금 토일은 금기 원래 원래 하셨습니까 아니 목기 원래지 요즘은. 목기네요. 그러니까 또 두더지 생활을 하는데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러죠. 올드보이라 절대 안 된다. 상대 측에서 배제시킨다 어쩐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에서 저공천한 집은 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올드보이로 논리로 나를 격팔 수 없다. 저는 안 되죠. 저는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올드보이 치고 나처럼 윤석열 정권을 대항해서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을 이용할 때 절대 하지 마라 하고 나와서 투쟁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올드보이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마트보이 스트롱보이 총기가 나보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잖아요. 네. 원장님께서 이렇게 자신감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시고 계셔서 사실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들은 사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불거질 거다라는 게 사건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총선 전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국민의힘도 다 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난리 아니에요. 민주당이 지금은 조금 더 먼저 되고 있죠. 왜요. 국힘당은. 아직 시작을 본격 안 해 가지고. 적격심사 관련해서는 지금 적격하신 분들 중에서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당내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은 있겠지만 잘 몰라요. 이슈를 아니면 그분들을요. 잘 모른다고 하시는 게 어떤 부분. 적격심사가 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안 됐으면 또 지심 청구해서 합법적으로 해보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질문에 나중에 이낙연도 민주당 폭당시킬까요? 두고 봐야죠. 원장님 이 이슈 굉장히 슬쩍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정권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인은 과거도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현재도 잘하고 미래도 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과거에 잘 왔다고 지금 잘못하면서 큰소리 치면 감사 앞에 하나 줘라. 정치는 오늘 잘해야 내일로 갈 수 있다. 미래를 가야죠.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과거는 잘했는데 오늘 현재 잘못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민주세력이 통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 말로 하이든 씨 알아들었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네. 그 용산으로 좀 이야기 넘어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좋죠. 네. 굉장히 반가워하시는데요. 자꾸 짖고 있게 민주당 얘기만 말해요. 민주당이 잠깐 여쭙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잠깐이래지. 거의 10분 이상을 민주당 중에. 바이든 날리면 재판 1심 재판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장님 예상하셨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법사위원을 제일 오래 했습니다. 12년을 했어요. 또 과거에 15년 검찰 조사를 받아보고 15년 재판을 해서 제가 이겼는데. 해봐서 아는데. 그렇죠. 해봐서 아는데. 또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무슨 재판이세요? 서해 공무원 피사 전담 피사.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사법부의 판결은 국민들이 존중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도가 전 세계 제도가 삼심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날리면이라고 안 들었어요.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이게 소송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외교부죠. 왜 외교부가 그걸 하죠? 원고 적격성 논란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재판부가 심지어 적격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결정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난리면으로 재판장이 알았다. 그러면. 심지어 그것도 판단불능이라고 했어요. 글쎄요. 어떻게 됐든. 그러면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국회의원들한테는 좋은 말 쓰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는 이 새끼 이 말은 옳은 말인가. 난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삼심재이기 때문에 mbc에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켜보자. 저는 그렇게 하지만 사법부도 국민이 생각하는 법상식 아래서 해야지 날리면을 바이든이라고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장모 구속되시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는 사실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무 입장을 안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더라고요. 굉장히 좀 대비되어 보니까. 왜 자기 유리한 것은 자기 항상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유리한 얘기는 하고 불리한 얘기는 안 하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검사는 절대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사과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의 모든 잘못을 국정원도 사법부도 경찰도 다 사과를 했지만 검찰은 사과 안 해요. 그러면 사과하고 반성하면 자기들이 패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건 국민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또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벌써 몇 주째 안 나오고 계시는데 이렇게 쭉 총선까지 안 나오세요? 그걸 그때 대국민 약속한 것을 이제 지키대요. 영부인 노릇하지 않고 뒤에서 보필만 하겠다. 본인은 그때 이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지금은 아내의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의 역할도 그렇지 크리스마스 때 성당 교회 가면서는 같이 가야지. 게다가 해외 순방 안 갈 때는 가시고 안 할 짓은 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은 안 하는 그건 문제지. 그런데 해외 순방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마 한 번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또 등장하시지 않을까 싶긴 하던데. 등장하겠죠. 등장도 하고 특금도 받고 자기가 죄가 없당하니까 죄가 없으면 더 받아야지. 국민이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할 걸 다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알량인 님께서 박지원 원장님 여기저기 홍길동이시네요. 오늘 다섯 개 나오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팬이신가 봐요. 제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착박한 언론 환경을 가졌는데 그래도 진보적인 언론에는 좀 나가서 해줘야지. 가진 철을 필요로 하는데 가야지. 그래서 가요. 내일도. 서너 개. 오래도. 서너 개. 그래서 오늘 와수목에 한 13개 5개 하여. 체력으로는 확실히 스트롱보이가 맞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다른 건 스트롱보이 아니에요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믿을 데가 없네. 세상에 마저도 완전히 나를 월드보이로 보내려고 한 나 이 방송 오늘로 끝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원장님 스트롱보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해봐 봐시잖아요. 대통령 사과와 관련해서는 또 dj 시절에도 대통령께서 이제 자녀 부분에 있던 사과를 하셨었는데 그렇죠. 그때 어떻게 좀 조언하시고 설득하셨어요 진짜 둘째 아드님 구속 때까지는 이 두 네 분이 굉장히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셋째를 하게 되니까 둘째가 감옥에 있는데 셋째도 해야 되냐 굉장히 상심을 하시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고 이러기 때문에 구속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면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호 여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지하에 구속하세요. 2호 여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월드컵 2002 월드컵 때인데 광주대회가 있는 내일이 광주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날 대통령께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속이 됐으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 지무실에 가서 4시간 동안을 같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침묵의 4시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사실 나왔어요. 나와서 박선숙 수석한테 박선숙 수석이 아주 잘하잖아요. DJ 대통령과 두 번째로 가장 밥을 많이 먹으신 그렇죠. 박선숙 수석한테 내가 가서 안 되니 박수석이 가서 필요성을 설명해라. 그거 올려보냈어요. 난 지금 피곤해서 올라가지도 못하겠다. 올라가서 30, 40분 만에 박선숙 수석이 전화가 왔어. 사과한다고 문화를 가지고 올라오러 갔다. 정리해가지고 올라갔죠. 올라가서 읽어보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10시에 광주로 출발하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9시에 TV 녹화해서 내보내는데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하셔야죠. 그런데 천하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했어요. 대통령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대국민 사과하고 자기 자식 친인척 형제가 다 구속시켰잖아요. 그것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그랬습니다.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끔찍하게 아내 사랑이 깊지만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지만은 다시금 다시금 가결된다.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박지원 박선숙 같은 스텝이 없어서 보좌진이 없어서 그런 문제인 건가요? 조선일보 김대중 추필이 지금은 고문이지만 그분이 계셨어요. 이해창 이해창 한테 이해창 후보가 그랬대요. 왜 나한테는 박지원 같은 참모가 없냐. 그 한탄을 하더니 나중에는 박지원이 있으면 내가 대통령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문체부 장관 할 때 한 비둘 대출 사건으로 엉뚱하게 저를 국정조사하고 검찰 조사 받고 해서 물러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진짜 본인도 판단을 잘못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비서실 사람들은 대통령이 입을 두 손으로 막고 차를 어디 가시려면 못 가게 차 앞에 드러눕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했으니까 침묵의 4시간을 견디셨다. 그렇죠.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심지어 김동중 대통령께서 무슨 보고를 하면 왜 이런 걸 나한테 보고하냐고 화를 빡 내시지만 금세 내가 화낸 거 잘못했다. 너라도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라.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길을 열고 사셨던 게 김수환 추기경님 강원영 목사님 KBS 박권상 사장님 정대 조계정 총무원장님 이런 분들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별도로 식사를 함께 했어요. 이분들이 앉으면 심지어 박지원 실장 저놈이 지금 간신히입니다. 저거 잘라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박권상 사장한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대요. 박지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금 박지원 실장이 박 사장이 나한테 간신히니까 잘려라는 소리도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자꾸 만나게 해주는 거 보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제 방으로 와서 사과를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참모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도자가 명석한 철학과 실력과 행동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자기가 대통령이 국민이 항상 뭘 다 해놓고는 70%가 잔성하는 특검을 하지 않겠다? 70%가 반대하는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심지어 자기의 지지 본산인 DK에서도 67%가 거부권 행사 말하기도 해버리면 안 되죠. 더욱이 저는 159명의 9천을 하면 이태원 참사 내 아들 딸들 그 특별법을 거부권 행사 당하면 이게 돼요? 이건 비정안 된다. 인간도 아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방금 언급하신 숫자는 아마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짧게 요것만 여쭙게요. 원장님. 지금 이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거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이런 미국 전문가들의 말까지 나오던데 동의하세요? 그럼요. 저는 페이스북에다 나만 지금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제 처음으로 세계일보하고 몇 군데에서 인터넷에서 기사를 취급해 줬더라고요. 최상인도요.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공천 이런 거 싸우는 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남북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바탕 붙자고 하는 식으로 광대강으로 가는데 김정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정은이 금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타탄도 icbm을 실험할 거고 7차 핵실험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당선을 방해할 거예요. 우리나라 총선을 앞두고는 반드시 보발을 한다. 지금도 ilbm 쐈잖아요. 도발을 하고 총선 전에는 전쟁의 준환은 무슨 한방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북풍이 되는데 이 신북풍은 국민의힘이 유리할지 민주당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나면 안 된다. 그럼요. 국민은 국민이 가장 우상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는데 진짜 남북정상 당신들 진짜 그러면 안 된다. 전쟁 나면 다 죽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북한은 일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 특사를 했지만 일본과 북한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간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의 동의 없이는 안 해요. 그리고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가진 욕설을 하면서도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는 가 가. 일본도 즐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우리 제야 지도자들이나 우리 민주당에서 남북문제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다 죽는다. 그래서 이걸 좀 잘하고 특히 시사인 같이 이런 정론지에서는 좀 평가해서 전문가들의 글을 받아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원장님의 이 이야기를 저희가 매번 마지막에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정말 무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이야기가 더 널리 좀 퍼져서 경각비가 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쟁은 과거에는 전쟁은 솔직히 얘기해서 너 죽고 나 살자는데 지금 북한 핵 가지고 있어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명을 잘못해 가지고 다 죽게 만드냐 다 불태우냐 이건 아니다. 저 같은 사람은 충분히 살았다 하더라도 내 손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 손자가 왜 희생돼야 되느냐 이걸 절대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알아서 대화로 외교로 풀자. 이것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재하시민단체에서 언론에서 각성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주넘하게 역할을 각자 역할에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정말 적극 동의하고 이 부분은 계속 원장님 뵐 때마다 항상 짚어보고 또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드디어 하루에 다섯 개 마지막 방송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일에 또 시사인 내가 해봐서 아는 데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특별히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함께 한다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더욱더 재미나게 저희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 안 누른 사람은 이준석 나오는 건 못 보십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윤재 뉴스인 1월 15일 방송 여기까지고요. 또 끝으로 마지막 저희 홍보 하나 하고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검찰을 검찰 출신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04개에 달하는 조사 결과를 부록에 담은 이북, 검찰공화국 시대 100가지 질문,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를 편했습니다. 시사인 책인데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리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박성철, 박성태, 장성철 두 사람이 함께 꾸리는 박장대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